구실손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차관실손보험으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통합보험이나 건강보험 하나 더 가입하라고? 절대 NO!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아침 즐겁게 활기차게 보호망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7시인데요 7시 5분 정도 됐네요 일단은 오늘 날씨가 약간 우중충이긴 한데요 일단은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7월달부터는 착한실손보험이죠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5월달, 6월달 전에 꼭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 아니면 앞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다 걱정이 되신 분들은 빨리 착한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착한실손보험 전환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병력만 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정신과 질환 뭐 수면제나 우울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보유하신 적이 있냐 아니면 치료한 적이 있냐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척추질환 신경계 질환 쪽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고지하시면 솔직히 전환이 많이 어렵고요 또는 뭐 이런 병력 위에서 고지를 고지권이 없다 아니면 병력 치료 안 했다 이러면은 전환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으세요 근데 또 하나는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중대 질병 있어도 솔직히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바로 담당 보험 설계사예요 제가 요즘에 뭐 2009년도나 2010년 2011년도 가입한 신문들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가입했던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안 된대요 통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단돈 만원짜리라도 가입을 해야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해주겠대요 이게 뭐예요 완전 멍멍이 멍멍 소리죠 왜냐면 착한 실손보험 전환할 때는 솔직히 신분증 받고 그냥 배서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뭐 귀찮다고 아니면 뭐 수수료나 돈이 안 된다고 또 뭐 하나 진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돼서 착한 실손보험 전환하는 사람한테 왜 건강보험이나 뭐 통합보험 하나 권해주면서 이거 아니면은 전환 안 시켜주겠다고 왜 갑질하냐고요 보험회사 본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보상가 직원이 나쁜 게 아니고 바로 담당 설계사가 나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절대 전환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전환을 할 때는 그냥 해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설계사분들 반성을 하세요 물론 영업이 안 돼서 뭐 착한 실손보험 전환하면서 통합보험 하나 껴팔기 식으로 가입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게도 착한 실손보험 전환해주면 무보수로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그냥 해주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또 소개권이나 본인들의 정자 통합보험이나 안보험이나 가입을 원할 때는요 그 담당 설계사한테 문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뭐 하는데 운전자보험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뭐 상해보험 건강보험 안보험 뭐 하셔야 착한 실손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본사의 지침사항이에요 그런데 같은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 인수지침사항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원수사 지점장이나 아니면 본부장들이 그렇게도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착한 실손보험 전환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 설계사가 뭐 없어져 뭐 그만뒀거나 아니면은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설계사가 이관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계사분들이 솔직히 전화 거의 안 돼요 전화가 돼가지고 착한 실손보험 좀 전환 좀 해주세요 정말 애골 복골하고 정말 애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 설계사가 제가 시간 날 때 해드릴게요 근데 뭐 시간은 개뿔 진짜 아 제가 요즘에 계속 욕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비서거나 은언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설계사분들이 어 시간 날 때 해줄게요 자기네 원래 기존의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보험 설계사가 그만둬서 이관을 받아서 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얼굴 모른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시간 날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5월달 4월달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5월달 6월달 딱 두다밖에 안 남았는데 6월 전에 전환을 빨리 하셔야 돼요 하지만 3세대 실손보험이 1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4세대 실손보험은 전환이 되겠죠 근데 6월 지나서 7월달에 전환을 하게 되면 5년 갱신으로 그리고 뭐 본인문화금도 생기고 여러가지로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왜 6월 말까지 7월 전에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기 전에 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보험왕이 왜 그토록 그렇게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나와 있으니까 꼭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 올린 건 뭐냐면 고객분들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계약자 모두 이만큼 고충이 있고 빨리 전환을 하고 싶은데 담당 석에서밖에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아무래도 뭐 기존에 가입한 보험 석에서든 아니면 그만두고 딴 분이 이감받아서 하든 담당 석에서든 빨리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착한 실손보험 당장 지금 실적이 안되고 돈이 안됐다 할지라도 껴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또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15년 전 10년 전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료에 대해서 허덕이신 분들이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때 저는 그냥 아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신분증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명과 같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 다 뭐 그냥 무료로 서비스라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분명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지인분이든 분명히 소개가 나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담당 설계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착한 실손보험 좀 전환할 때 뭐 한 건이라도 껴팔시기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진실한 바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리고 고객을 정말 고객을 대변해서 보험회사와 싸울 수 있는 보험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